서울 대학교 방사성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슬렁슬렁 야구단과 인원고 출신 동무들로 이루어진 인원부 머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츠입니다 소개하는 동안 3자범퇴로 이닝이 마무리되고 머스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오 오늘 양팀 투수 4부에선 만만치 않은 전력들인데요 평범한 상당 아 송구 실책과 잡아줘야 하는 플레이가 겹쳐 주자를 내보냅니다 에러에 바로 흔들리는 투수 히트 원히트에 투자가 들어오고 발빠른 3번 최태성 선수가 합류에 안착하며 또 한 점을 가져올 기회를 이어가는 인원부 머스 오늘 정민영 선수의 활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히트 키를 넘기는 큰 바운드 하지만 짧은 다리 쇼스탑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아웃이 됩니다 히트 온몸으로 막아내며 1루에 불안한 송굴을 했지만 쇼스탑보다 2배나 큰 1루 스킨태양 선수가 잘 잡아내며 3아웃을 만듭니다 높이 뜬 볼 안 보이지만 유격수 플라이 아웃 히트 비껴맞은 볼이 우익수의 실제성 수비로 만세를 부르며 2루를 지나 3루에 안착하는 오태원 선수 히트 아 높은 엉덩이에 바운드를 맞추지 못하고 볼을 빠뜨려 1점을 주곰합니다 하지만 기록원은 우중 1차를 줍니다 3루 땅볼 새색 시절로 볼을 포구하고 이후 안정적인 송굴로 투아웃을 만드는 서드 김영곤 선수입니다 맨살에 맞았지만 왠지 안 아플 것 같은 슬렁의 안방만인 서연규 선수 어딘가를 응시하는 투수 이야 빠른 천으로 주자를 아웃시키는 투수 정민영 선수입니다 백투로 중후반대의 패스트볼과 안정적인 변화구로 4브리그에서 탑을 찍고 있는 투수 한현석 선수 평범한 3땅 아 볼을 한 번 놓치고 급한 마음에 송구한 볼이 크게 벗어나며 투자를 2루에 보내는 에러를 또 하고 마는 서드 조재영 선수입니다 내야의 높이든 볼 어어 어어 아 광복절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만세를 부르네요 하지만 빠른 송구로 주자를 잡아내며 팀을 들었다 놨다 하는 최영재 선수입니다 정민영 투수와 왠지 형제일 것 같은 포수 정근영 선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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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한가 봅니다 미안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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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프로이어프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몸 푼다고 해서 맞춰 잡았는데 이제는 점수 안 준다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얻겠습니다 다음 타자세요? 네 아무튼 계속 가는 곳마다 계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겠습니다 잡기 아주 좋은 땅볼 하지만 종이비행기 송구로 또 한 번 송구회를 하는 쇼금한 쇼스탑 최영재 선수입니다 쇼수는 절대 해낸 분열 없을 것 같아요 수비에서 평범한 수비가 절일까 봐 괜히 지 혼자서 우왕창 씌워 막 20알 먹고 와가지고 막 늘어지고 막 우리 재형 그 누구야? 꼬꼬마가 누구야? 꼬꼬마가 누구야? 채영만의 채영재 에이 새끼가 아주 그냥 근데 채영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요? 타격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충고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채영이 형 미안 미안 어머니 슬렁슬렁 야구당을 슬렁슬렁 쳐서 넘겨보겠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앤 라이크 영문학과 전공이세요? 아니요 아는 단어 이게 다예요 요즘 촬영을 나가면 촬영을 즐길 줄 아는 열린 사고의 사회인들이 많더라고요 들으셨죠? 서브스크립션 앤 라이크 행운까지 따르는 의정부교포 출신의 남운건 선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히트! 잘 맞은 볼이 2년 전 정루호 선수촌 야외 레슨에 자주 나왔던 양민재 선수의 글러브에 들어가며 쓰리아웃이 됩니다 아아 아아 나머지는 천원이고 양민재 정리구야 양민재 정리 아 걔가 확실히 해 저는 천원입니다 실첼 정리구 천원 채영대 2만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만원? 무조건 열심히 해요 우리 숏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 아아 정말 숏 2만원 숏 2만원 이야 히트 4년전 정룡 선수에서 한참 레슨 받고 요즘엔 아예 안나오는 한현석 선수입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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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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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세입 세입인지 세입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정글이 형만 오면 작아져? 하하하하 원래 작아 원래 작아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2만원입니다 하하하하 주가 2만원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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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까 뿜뿜 두 명 히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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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웨이 중2플로 동점을 만들며 강한 8번을 강조하는 조재영 선수의 타선입니다 큰 바운드 하하하하 아아, 전방교정 납법을 치며 또 한점을 주고밥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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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우스 킬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보고싶습니다. 라인 선상 깊은 볼을 아쉽게도 놓치고 맙니다. 아 음악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다블코스 동시에 두가지를 하려다 보면 저런 에라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주자가 모두 살고 맙니다. 오우 제대로 갈랐습니다. 컴버짓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임세훈 선수 아 또 난타당합니다. 주자가 들어오며 6대4로 쫓아가는 인원부머스 호구 에러에 송구 에러가 더해져 또한점을 주고 마는 슬렁슬렁 야구단 공격을 다시 한 번 더 시켰습니다. 다음은 첫째는 정보센터 공격을 다시 한 번 더 시켰습니다. apresent 완벽한 연구 크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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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 오태원 선수! 오늘 알토랑 같은 두 개의 한타로 다순을 계속 연결시켜주네요. 사이즈는 오재일 같은 김태영 선수. 아, 하지만 물총인가요? 그런데 세컨이 볼을 더듬으면서 타자와 주자 모두가 세이브됩니다. 더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품머스. 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재영, 서영규두 타자가 기회의 순간을 살리지 못하고 삼진을 당하며 분위기가 다운되는 순간입니다. 베이스 홈벌로 주자는 말루!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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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루당 볼 에러 안되는데 에러 안되는데 이야 투자를 잡으며 이제 남은 카운트는 마지막 하나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면 결승에 진출하는 슬렁슬렁 야구단 자 어깨 빼고 어? 또 3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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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줬어야죠 아이고 조재혐 선수 진짜 피말리네 진짜 피말리네 피말려 자 투아웃입니다 집중 하나만 잡은데 하나만 아웃을 시켜도 시간이 남아 한이닝이 더 들어가야 하는 이를 때와 반대되는 마음에 슬렁슬렁 감독입니다 히트 이어 잘 맞은 골이 쇼스타 클럽에 그대로 빨려들어가며 스트리아웃이 됩니다 안 끝났어 한 번 더 해야 돼 2만원 구독과 좋아요 정릉선수촌 부탁드립니다